매미를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줬어요 매끈매끈거리는 것에서는 잘 못 기어다닐 것 같아서 구릇불을 이용해서 여러가지로 좀 해줘봤더니 어머 얘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잘 노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매미 애완? 애완매미 어머어머 그래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잘 일어납니다 이것보세요 잘 일어나죠? 아유 신기합니다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 있죠 구릇불을 통해서 애가 계속 왔다갔다 해요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 아유 신기하네요 뱅글뱅글 돌면서 얘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세요 나뭇가지 타고 가는 것처럼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아빠를 어머어머어머 아이고 뒤집어졌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어머 얘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래나?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머 얘가 일어날래나?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 자 일어나 보세요 과연 수건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거꾸로 돌아갈지 아까는 거꾸로 돌아가던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얘가 보니까 한쪽 날개가 조금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맘대로 날지를 못해서 지금 도망가지 않고 계속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 어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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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어지네 아유 다시 올려줄게요 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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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야 여기서 놀아 야 야 야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놀아 자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하루종일 뱅글뱅글 돌려놔봅니다 얘는 먹을 거를 뭘 줘야 되지? 파리를 잡아서 줘야 되나? 집안에 파리가 없는데 뭘 잡아서 줘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